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상희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7일이고요. 지금 현재 저녁 9시 18분입니다. 제가 수학을 전공했는데요. 수학 전공과목 중에 유일하게 D를 받은 과목이 있습니다. 그 D를 받은 과목이 터팔라지, 이상수학인데요. 대학 다닐 때 교수가 위상수학을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존나게 재미없습니다. 눈꽃만큼도 재미없고요. 도대체 이거를 어디다 쓰는 학문인지, 워터가 필요한지, 그런 배경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이 위상수학 배워서 뭐 어디다 써?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상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는데요.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수학을 다시 공부해야겠다 생각하고 일단 시연어를 복습하고요. 이제 벡터 해석학을 공부하고 얼마 전에 이제 복소수를 공부를 했는데요. 복소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고 이거를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바꿀까 생각하다가 미분계학도 좀 공부하고 벡터 해석학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텐서도 한꺼번에 같이 공부한 다음에 제 캘키러스 라이브러리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복소수를 공부하고 미분계학을 들어가면서 텐서도 조금 읽어보고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계속 이 위상수학에 발목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상수학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책을 읽을 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위상수학에 뭐가 들어있나 위상수학을 한 번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위상수학을 시작한 지 약 1주일에서 2주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위상수학 시작할 때 이거를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 그러니까 실세계의 문제를 푸는데 적응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위상수학을 시작한 지 약 10월에서 2주 정도 되었는데 요즘 위상수학 공부하면서 밤에 잠이 안 올 만큼 흥분되고요. 잠에서 꿈속에서도 위상수학 꿈을 꿉니다. 이거를 일단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고요. 제가 전에 몰랐던 그러니까 전에 복소수를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이해 못했던 그런 개념이 한꺼번에 큰 그림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상수학을 공부하니까 전에는 보지 못했던 완전한 세계가 열립니다. 이 화면에 보는 터팔러지 이 책은 제임스 알 문커 그러니까 이분이 작성한 책인데요.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재로 썼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위상수학 입문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전날이 재미없습니다. 이거는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위상수학 입문서고요. 제가 이 내용을 거의 모르지만요. 이 책으로 공부하면 전날이 재미없고 여기서 한 단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algebraic topology 알렌 해처 이 책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했고요. 이 책은 서문에 읽어보면 대학원생 그러니까 학부 과정이 아니라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는 책이고요. 이 책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연구원들 그러니까 위상수학이 필요한 그런 연구원들을 위해 작성된 책이고요. 이 책은 좀 실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세계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작성된 책이고요. 이 책은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완전 초보 위상수학입니다. 이런 완전 초보 위상수학 책은요. 읽기는 쉽지만 활용을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없고요. 이 책처럼 실세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책 말고도 존 M. 리가 작성한 Introduction to Smooth Manipulation 이 책도 Graduate Text in Mathematics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는 위상수학입니다. 이런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는 위상수학을 공부해야 이거를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고요. 이런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위상수학 입문서는 실제 문제에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는 그런 위상수학을 공부할 때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 개념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초적인 책과 좀 더 실질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런 대학원 과정의 수학 이런 대학원 과정의 수학을 함께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초를 확실히 다져야 기초 위상수학을 확실히 다져야 좀 더 고급 수학을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학교 교과 과정을 따라가면서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요. 혼자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면 굉장히 재미없어요. 굉장히 재미없다고. 예를 들어서요. 이 책만 해도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 기초적인 내용만 해도 500페이지가 넘는데 이걸 따라가다 보면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위상수학을 어디다 쓰는지 모른다고 흥미를 잃어버리면 게임 끝이잖아요. 계속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위상수학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세계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위상수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위상수학이든 영어든 물리학이든 물론 기초가 중요한데 공부를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내려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공부할 때는요. 그래야 흥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아래에다가 John M. Nick Introduction to Smooth Manifu 이 책이 726페이지인데요. 이 책의 링크와 Algebraic Topology 알렌 해처 이 책은 560페이지고요. 이 책의 링크와 Topology Second Edition James R. Munkers 이 책도 525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Complex Variables 이 책과 Complex Variables and Application 루엘 루엘 B. 처칠 이 책의 링크를 동영상 아래에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넣어놓겠습니다. 제가 전에 복서술을 공부할 때요. 이 책에서 챕터 1.15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 그래갖고 여기에 보면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이 설명되어 있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쁘게 생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게 9고요. 9 9 이게 복서수 평면입니다. 이 복서수 평면에다가 A Point at Infinity Point at Infinity를 추가하게 되면 Extended Complex Plane 확장 복서수 평면이 되고요. 이렇게 확장 복서수 평면을 만들면 이 구상에 있는 모든 점과 확장 복서수 평면 상에 있는 모든 점 사이에 1대1 맵핑이 됩니다. 이거를 리만 스피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리만 스피어라고 부르고요. 오늘 이 개념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이 책에도 보면 스테레오 프로젝션이 나오고요. 리만 서피스를 찾아보면 챕터 8 그러니까 이 책에서 챕터 8 맵핑 바이 엘리멘터리 펑션 해갖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리만 서피스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처음 읽을 때 이 리만 서피스의 정확한 개념을 잘 몰랐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문제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여기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읽으면서 따라하면서 문제 푸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위상수학을 공부하니까 위상수학을 공부하니까 리만 서피스를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상수학을 공부하면 보는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이 책에도 보면 제가 스테레오 그래픽 그래갖고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챕터 2에 있고요. 챕터 2에 리만 스피어 스테레오 프로젝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게 복소수 평면인데요. 점선으로 만든 게 복소수 평면인데 여기에 보면 파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세선 점선으로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이 복소수 평면이 열린 평면이라야 합니다. 오픈 컴플렉스 플레인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그림에서는 이 적도 부근을 지나는 복소수 평면으로 그려놨는데 이 그림과 이 책에서 이 그림은 조금 다르게 보이지만 이거는 바닥면을 지나는 평면이고요.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둘 다 리만스피어이고요. 이 부분을 오늘 설명드립니다. 참고로 리만스피어와 이 리만스피어는 챕터 2에 설명되어 있고요. 챕터 8에 리만 서피스 리만스피어와 리만 서피스는 다른 개념이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상수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리만 서피스를 정확하게 이해 못했는데요. 위상수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리만 스피어 그러니까 이런 리만 스피어의 개념을 설명드리고요. 여기 나오는 리만 서피스의 개념도 시간이 되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위상수학을 공부 안했다면 이 리만 서피스를 이해 못해 줄 겁니다. 리만 스피어와 리만 서피스를 헷갈리면 안됩니다. 이번 동영상 목표는요. 호미어 호미어 호미에다가 오를 붙여갖고 호미어 모피즘 이란 개념을 배웁니다. 호미어에다가 모피즘을 합친 단어입니다. 이 모피즘은 모양이란 뜻입니다. 모양 이 호미어는 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모양을 뜻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 아이소 아이소는 비슷한이란 뜻이고요. 모피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소 모피즘에서 이 아이소는요. 비슷한 이란 뜻입니다. 비슷한 모피즘은 역시 모양이고요. 위상수학에서 이 호미어 모피즘과 아이소 모피즘은 같습니다. 이 호미어 모피즘과 아이소 모피즘이 위상수학에서는 같습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고요. 여기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직선이 있고요. 이 원과 이 직선을 1대1 대응시킬 수 있을까요? 연속적으로 1대1 대응을 시키는데 역함수도 연속적이고 1대1로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선과 원을 1대1 대응시키는데 첫 번째 연속 두 번째 1대1 1 to 1에서 세 번째 on to 모든 엘리먼트가 대응이 되어야 하고요. 네 번째는 컨티뉴어스 연속적인 인벌스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 원과 직선을 1대1 대응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없고요. 그런데 이 원에다가 구멍을 하나 빵 뚫어요. 여기다 구멍을 하나 빵 뚫어요.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 직선과 이 원을 1대1 대응시킬 수 있어요. 원에다 구멍을 뚫으면 이 직선과 이 원을 구멍 뚫린 원을 1대1 대응시킬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구멍을 뚫었잖아요. 이걸 제가 확대시킨 겁니다. 여기에 구멍을 이렇게 빵 뚫었는데 위 리무브 됩니다. 원 포인트 프라임더 서클 그러니까 원에서 구멍을 하나 뚫었는데 점 하나를 제거한 겁니다. 점 하나를 제거한 거라고요. 점은 크기가 없습니다. 점은 크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빵 뚫어버리면 이 원을 확대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확대시킵니다. 확대시켜보면 우리가 여기서 점을 하나 빵 떼내기 때문에 점은 크기가 없습니다. 점은 크기가 없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점을 하나 빵 뚫었기 때문에 점은 크기가 없어요. 점은 크기가 없어. 그래서 이 원을 이 부분을 확대시켜보면 이 끝점이 끝점이 열려 있습니다. 이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하고요. 이 끝점이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무한히 접근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 무한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원을 따라 무한히 접근할 수 있고요. 이쪽 끝에 이 파란색 원을 따라 무한히 접근할 수 있어요. 양쪽으로 이 직선에서 이 직선의 끝이 닫혀있다 그러면 이렇게 닫혀있다 그러면 양쪽 끝이 이 원과 이 직선을 연속 원투원 원투원이 안 돼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끝부분과 여기에 원투원이 성립할 수가 없고요. 여기는 점이 없잖아요. 이 끝부분과 이 점이 일대일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호미오모피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잘못 설명했어요. 이 원에서 이 끝부분은요. 열려있기 때문에 이 점과 일대일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직선에서 이 끝점은 존재하지만 이 원에서 이 끝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투 원투가 될 수 없고요. 이 원에서 이 끝점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쪽 끝점과 원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미오모피즘을 만들 수 없고요. 호미오모피즘을 만들라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위로 올라가서 제가 이 원과 직선을 복사해서 아래에다가 붙여넣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지우고요. 이 원과 직선을 일대일 대응시키려면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 끝점을 오픈시켜버리면 됩니다. 끝점을 열어버리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직선의 양끝점을 오픈시키는 대신에 이 끝점을 오픈시키는 대신에 양쪽을 무한직선으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양쪽 끝점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끝점으로 무한히 접근할 수 있고요. 무한히 접근할 수 있고 이쪽 끝점으로 무한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원에서 점을 하나 제거하고 직선에서 양쪽 끝을 빵구내거나 아니면 양쪽 끝을 무한히 늘려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 경우를 0번이라 하고요. 이 경우를 1번이라고 이 경우를 2번이라고 굳이 않으니까 챗GPT에서 물어봅니다. A circle with a point removed is homeomorphic to a closed line segment 제가 이거를 1번으로 놓고요. 0번으로 놓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1번은 A circle with a point removed is homeomorphic to an open line segment 이거를 복사해서 한 번 더 붙여놓고 2 A circle with a point removed is homeomorphic to an infinite line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는데 answer with yes 와 no for each question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no 고요. 두 번째는 yes 고 세 번째는 no 입니다. 더블 체크 한 번 더 확인해 봐라 이런 뜻이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no 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yes 고 세 번째는 no 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yes 이고 세 번째는 다른 topology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the circle with a point removed is an infinite set 무한집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물어봤더니 you are correct that removing a point from a circle still leaves an infinite set but the key factor here is not just number of points but topological properties of the resulting space here is a refined explanation with this in mind a circle with a point removed is homeomorphic to a closed line segment 이거는 no 가 맞습니다. 두 번째 a circle with a point removed is homeomorphic to an open line segment yes 맞고요 a circle with a point removed is homeomorphic to an infinite line 세 번째 경우에 답이 yes 입니다 both space are infinite non compact one dimensional with no end points or boundary they are topologically equivalent the correct answers are no yes yes 그러니까 처음에 채찍pt가 엉터리 답변을 줬는데요 세 번째 경우에 no 라고 줬는데 제가 the circle with a point removed is an infinite set 이라고 했더니 you are correct 제가 설명한 게 맞다고 답을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0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homeomorphic 이 안되고요 이거는 꽝 이고 1번 같은 경우는 homeomorphic 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도 homeomorphic 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 끝점을 원에서 한 점을 제거해버리면 양 끝점이 오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선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동일하게 오픈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 2번이 의심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픈 오픈 인터벌 0 1은 홈이요 모픽 2 R 이게 참이라 그러면 이것도 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R은 무한대 입니다 양쪽 끝으로 무한대 고요 요 구간은 요 원에 해당하고 이 R은 실수집합 R은 이 직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참이라 그러면 2번도 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채취pt에 다시 질문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네 설명이 나와있고요. The mapping is homeomorphism between an open interval and real number r. 즉, yes입니다. 그래서 open interval 0, 1이 r에 대해서 homeomorphic하기 때문에 이 원에서 점 하나를 떼어내면 무한 직선과 homeomorphic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 0은 양 끝점이 막혀있을 때는 homeomorphic이 아니고요. 1번 같은 경우 양 끝점을 열어놓으면 homeomorphic이 되고 2번 같은 경우 양 끝점을 무한대로 늘려버리면 다시 homeomorphic이 됩니다. homeomorphic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연속이고 one to one이고 on two가 성립되고 inverse 함수도 연속이라야 합니다. 이런 mapping이 존재하면 이런 원과 무한 직선을 1대1 mapping 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의 양 끝점이 열려있으면 무한히 땡겨버리면 1대1 mapping이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원래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리만 스피어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여기 리만 스피어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거를 다 지우겠습니다. 만약에 원에서 구멍을 안 뚫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점을 안 뚫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 끝점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on open line segment입니다. homeomorphism의 정의를 제가 한 번 더 써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continuous, 그러니까 연속이고 두 번째는 one to one이고요. 세 번째는 on two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continuous, inverse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on two와 one to one을 합쳐서 좀 유식한 말로 byjection이라고 말합니다. byjection 또는 byjective라고 말하고요. 이 원에서 구멍을 안 뚫어요. 여기서부터 mapping을 합니다. 이 점을 이 점에 mapping하고요. 이 옆에 있는 점을 이 점에 mapping하고요. 여기에 있는 점을 여기에 mapping하고요. 여기에 있는 점을 이리로 mapping하고요. 계속 접근하면서 계속 가다가요. 이 점에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대1 mapping이 안되잖아요. 이 점을 지나오면 이거는 지금 끊어진 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 이쪽은 다 mapping 시킬 수 있어요. 이쪽은 다 mapping 시킬 수 있는데 이쪽은 mapping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continuous, inverse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one to one, one to one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 부분이 꽉 차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꽉 차있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mapping을 시키고요. mapping을 시키고, mapping을 시키고. 뭐 하여튼 쭉 mapping을 시켰어요. 여기 mapping 오고.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도 mapping 시키고요. 근데 이거는 원이기 때문에 계속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점에 왔을 때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점에서 한 바퀴 돌았을 때 여기에 mapping 시켰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 버리면 여기에 mapping 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mapping 합니까? 여기에 mapping 해버리면 여기서는 연속인데 그러니까 원상에서는 이 함수가 연속인데 이쪽에서는 연속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continuous inverse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 다음에 호미오모피즘을 다시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번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수학에서는 아이소모피즘이 호미오모피즘과 같습니다. 이상수학에서는 아이소모피즘과 호미오모피즘이 같고요. 제가 이 호미오모피즘에서 continuous one to one on two continuous inverse 이렇게 했는데 그냥 두 가지로 나타내도 됩니다. Continuous bijective 두번째는 continuous inverse 이렇게 둘로 나타내도 되는데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continuous 원투를 원투반을 인버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고요. 제가 위상수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리만 스피어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거고요. 리만 서피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참고로 리만 스피어와 리만 서피스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고요. 리만 서피스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고요.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다가 조건이 좀 더 붙습니다. 이 리만 서피스는 어 매니폴드 그러니까 매니폴드인데 여기에 컨티뉴스 글루잉 글루잉은 서로 풀로 갖다 붙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스무드가 빠졌습니다. 이 스무드 속에는 연속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컨티뉴스 대신에 스무드를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리만 서피스는 매니폴드에다가 스무드 글루잉 글루는 풀로 붙인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리만 서피스에만 집중합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요. 리만 서피스가 아니고 리만 스피어입니다. 이 리만 스피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제가 처음 복소수 공부할 때 이 리만 스피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달라요. 달라.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소평면이고요. 이 복소평면이 구의 북극과 남극에서 남극의 한 점이 복소평면에 접하고요. 이 그림에서는 이게 복소평면이고요. 복소평면이고요. 이 복소평면이 이 구와의 적도선을 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 공부할 때요. 존나게 헷갈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방식과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헷갈렸던 거고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 다 맞습니다. 목표는 어떤 맵핑을요. 스피어 구해서 컴플렉스 플레인 이게 복소평면입니다. 복소평면이고요. 이런 맵핑을 만들 때 이 맵핑이 컨티뉴스 원 투 원 온 투 컨티뉴스 인벌스 이 조건이 만족되도록 이런 맵핑이 존재 한다가 리만스피어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상수학을 이해하기 전에는 두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맞거나 아니면 이 책이 맞거나 두 개 중에 하나는 맞고 두 개 중에 하나는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위상수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다시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책 둘 다 옳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북극이 있고요. 여기에 복소평면이 있고 여기에 북극이 있고요. 여기에 복소평면이 있고 북극에서 복소평면으로 직선을 그립니다. 북극에서 복소평면으로 직선을 그리고요. 구상의 한 점 A' 이전과 또는 구상의 한 점 P와 복소평면상의 한 점 A와 복소평면상의 한 점 Z을 맵핑시키는 이 함수가 한마디로 호미요 모픽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 이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를 이해 못했던 거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적도 위쪽에 있는 점은 적도 수선을 내려보면 이 원 이 원 밖에 생기고요.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도 위에 있는 점은 이 적도 위에 있는 점은 이 평면에서 이 원 밖에 생기고요. 만약에 이 적도 아래에 있는 점이라면 북극에서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 원의 안쪽에 생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가 동일합니다. 아까 우리가 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여기 원을 가지고 설명할 때 원에서 한 점을 빵 뚫었는데요. 구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구에다가 한 점을 뚫어도 되고요. 이 북극을 무한대로 놓는 겁니다. 이 북극을 무한대로 놓고요. 이렇게 북극을 무한대로 놓으면 이런 구를 리만 스피어라고 부릅니다. 리만 구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북극을 무한대로 놓으면 리만 구의 모든 점과 복소 평면에 무한대의 한 점을 추가한 것과 그러니까 리만 구의 모든 점과 복소 평면에 무한대의 한 점을 추가한 것과 호미오 모픽이 성립하는 맵핑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챗집 bt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 Is a 리만 스피어 호미오 모픽 to a complex plane with a point at infinity 이 질문에서 복소수 평면에 a point at infinity 무한대에 있는 한 점과 리만 구가 호미오 모픽이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렇게 엔터를 쳐보면 예 a 리만 스피어 is homeomorphic to a complex plane with a point at infinity 여기에 더 자세한 설명은 읽어보시고요. 복소 평면에 완대의 한 점을 추가한 이런 복소 평면을 extended complex plane 라고 부릅니다. 복소 평면에 무한대의 한 점을 추가하면 이거를 extended complex plane 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위상수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었는데 위상수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세히 수학 위상수학 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